아.. 섀도우 카르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현재 아익을 끼고 있는 점.. 참고 바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베일만 쓰죠.. 베일은 날려보내죠 베일은 날려보내요 아.. 좋습니다 잡아주시고요 바로.. 갑니다 아.. 셰파가 중간에 빠졌어요 이게.. 다크사이트로 인해서 셰파가 안적히고..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기는 용사요지 아.. 일부러 안썼죠? 좋습니다 용사요지 쓰려고 했는데 못썼어 좋습니다 용사요지 썼는데 늦었나? 아.. 아예 안써졌네 바로 갑니다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 아 못썼어요 저 돈이 없었어 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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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라나? 아.. 생각을 못했어 저는 그냥 바로 사기 눌렀거든요 아이 끼고 엄마가 될지 모르겠네 갑니다 바로 갑니다 고민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아래.. 그거 빠졌다 안나겠는데? 암살 빠져가지고 아.. 다크사이트 이게 빠져가지고 아이.. 한팅 모질라데 흐흐흐흐 아..이럿이럿이럿 에이.. 오늘 저녁은 재단해서 먹는다 없죠 아이 아깝다 한팅 모질라 이게 마지막에 이게 빠져 다크사이트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아이 끼고 쉽지가 않네 아 벌써 사루타 끝났나요? 야..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이곳으로 사루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